투어 스피드 이건 소갈뼈도 되죠? 응 양념 쪽쪽 신으시오 앗써! 앗써! 이거 뼈 더웠다 뭐가 좋아? 뼈 더웠다 고마워 잘해 어우 너무나 맛있다 할머니 잘 아쓴다 얍 얍 꼬브라이도 맛나다 홍현이는 상체에만 먹어 홍현이는 상체에만 먹어 너무나 맛있는거 청포도 먹방 쟁가하다가 갑자기 청포도 먹방이 됐어 진짜요? 응 고마워 야 세일아 너는 그 게임을 해봤어? 옛날에 해봤지 뭐야?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어른들도 누가 그런거야? 어른들도 이거 많이 해 아 그래? 이거 해갖고 술 마시기 하잖아 술 마시기 애들 있는 줄만 하는 줄 알았지 다 애들 있는 줄만 이걸로 누나 맥주 마시기 하면 재밌어 그런거 누가 가지고 다녀? 이런거 게임하는 카페 이런 데가 있어 나도 갈까? 거기서 까나리카노 마시기 빨리요 술 대신 까나리카노 마시기 할머니 진짜 잘한다 이제 홍현이 너 상대 안될거 같은데 아니 손 떨린다면서 왜 그렇게 잘하세요 아 진짜 손 떨린다면서 거짓말이야 내가 그놈을 하려고 했더니 지가 또 그놈을 하네 왜 자꾸 제거 한다고 하세요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옆에서 이쪽에서 그려야돼 이쪽 거기 안돼 그거 한 번 넣으세요 응 안되네 이거 무거 때문에 할머니 이제 옆에서 하세요 오오오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니 뭔 청소인데요 할머니 엄마한테 이렇게 치세기가 어딨어요 이렇게 치세기가 어떻게 해요 안했어 이거 미래 나왔다니 아니 아니 핫도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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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치시고 피아노 진짜 언니 언니 어? 무 다 가놨던 물 버릴거지 어? 무 다 가놨던 물 버리지 Gott Muhammad 어? 나도 봐 나도 봐 어 일단은 저 먹을탱이 예 어 좀 뭐 뭐가놨던 물은 내 소금 소금으로 거칠 Nether 이걸该 빠거야 알았다At 아니요 무 다 가놨던 물은 내 scar 소금으로서 얹제갖고요 버리는 척 expertise 아, 수고리 나 직접 버려라! 언니 버리라고? 엄마가 버리래. 어려? 버려야 돼요? 할머니? 물? 할머니 진짜 잘한다. 2초 전에 신고할 거야. 흥이 또 지겄다. 이렇게 놔두진 않을 거다. 왜 이거 안 되네? 나에게 마지막 거 한 번. 으으 넘어진다, 넘어진다. 윗뚱이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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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냐 졌어... 인정해. 잘했는데. 엉덩이 볼기짝 대야지. 안 돼, 괜찮아. 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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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가 1등이야. 엄마가 어때? 엄마가 어때요? 엄마가 어때? 물론 이게 편하네. 나도 이거 일로 해야지. 김치찌개 준비가 됐어 김치찌개 준비가 됐어 김치찌개 준비가 됐어 급했어 왜 먼저 해요 할머니랑 삼촌이랑 해결 잠깐만 카메라 가렸어 제가 근데 카메라 가져올까요? 아니 아니 나도 이렇게 맞춰놨 할머니 하는 것만 분리해야지 레디 셋 가려 맞춰면 날아다 날아줘야지 누가 있을 것 같아 가리면 안되지 할머니가 있을 것 같아? 수산촌 보수 사기 보수 삼촌 거기도 하지 말고 고고 이 자리에 딱 하려놓은건가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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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뛰어갑다 할머니 밑에께도 이러지 마세요 내 예산이 집중한 줄 안 했어 에이 좋다 할머니가 오 예뻐요 아 이게 멀쩡 민rauen 오렌지 엄마 안돼서 안보이셨 몽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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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Onun tempor는 두 pied 오오오 из Dubting 여기도 자리 많다고요! 여기도 자리 많다고요! 안 돼! 안 되면 이쪽에도 그리고 얼마나 많아 눈도 된다 누가 됐어? 안 되는 놈 안 뛰어 아 여기도 있잖아 됐다 됐다 나 망했는데? 살짝 자르답니다 이제 또 왔어요 아농이 여기 다더기에 고춧가루는 안 모자라요? 고춧가루는 이만큼 들어가면 언제 된 겁니까? 응 됐어? 어 됐어 할머니 잠깐만 저 창보다 좀 고기레몬 백지 따먹는 거야 그것은 할머니 이거 마루 빼면 잘하면 되거든 어 이것도 되겠다 누가 빼다 먹었냐 이거 누가 빼다 먹었냐 이거 할머니 아니에요? 할머니가? 할머니가? 할머니가 빼다 먹은 거 아니에요? 몰라 할머니일 것 같은데 삼촌 아직 한 번도 안 잤어 지게 해줘 나는 한 번 잤어 저는 계속 잤어요 안 되었잖아 심판이여서 안 잰거지 그 때문에 내가 잤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순발력은 다리야만 아 근데 조금 돌아놨다 조금만 잡을게요 막을 너 넘어지면 누가 지내고 와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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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아 근데 이거 되면 죽는거지 이제 이쪽에 대해야될거 같은데 아 아이고 내 꼴바나 이제 그만 끝 재밌다